연말이 거의 다가오고 있던데요 이럴 때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하세요? 아 올해 정말 한 건 없는데 벌써 연말이다 1년이 다 갔네 아이고 이렇게 막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누구나 다 의뢰적으로 이제 이 연말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 하면 너무 성과가 좋아 막 뿌듯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의뢰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뭘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생산성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비법 에 대해서 한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나한테 대해서 어떤 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의욕만 앞서지 않았나? 이거는 지금 누굴 전제로 하는가 하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어 이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 체크해 봐야 될 거 첫 번째 무리하게 내가 너무 의욕만 앞세운 거 아닌가? 내가 그 집중해야 될 때 제대로 집중했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일단 자기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죠 회사에서 봐도 그렇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는 막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일 욕심도 많고 공부 욕심도 많고 이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뭐 일도 대충 공부도 대충 욕심도 없고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도 성과가 안 난다는 거는 실제로 얼만큼 계획을 제대로 세웠냐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무리하게 많은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빡빡하게 일정을 짜면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틀어지면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된다 요즘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 개 다 하면서 이게 하나가 틀어졌어 장학금을 못 받게 됐어 그래서 막 괴로워한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자기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실적도 막 좋게 내고 인간관계도 막 잘해야 되고 많이 욕심을 어마어마하게 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동호회 총무 뛰고 그래서 막 전화 뭐 하루에 몇십 통씩 막 돌려야 되고 언제야 뭐 나와 뭐 꼭 나와야 돼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또 내가 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해서 고과도 잘 받아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 좋다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는 포기를 하고 내가 정말 내고 싶은 성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지금 벌려놓지 않았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많은 인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 아니면 회사에서 내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게끔 일에 집중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건가 아니면 나는 정말 가정에 충실한 그런 회사보다는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이거를 생각 자기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의욕이 앞세우지 않았나 내가 지금 집중할 일에 집중하고 있나 이걸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지금 우선순위대로 움직이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일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나 하면 그 일이 귀찮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 있어요 쉬운 일은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자꾸 뒤로 미루면 결국에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일 에너지가 좋을 때 있잖아요 오전 중에 이럴 때 제일 힘들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집중해서 내가 에너지 제일 좋을 때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일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의 일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의 일 습관이 중요한 거 우선순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지 내가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일을 뒤로 막 밀어놔서 늘 성과가 안 나는 거 아닌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 얼마나 있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체크 포인트 세 번째예요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메모를 제가 메모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일에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분량이 얼마인가 이걸 갖다 메모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충격받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고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공부하고 일한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메모로 따져보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딱 시간에서 자 지금부터 이 업무 이제 보고서 작성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 이제 딱 해서 몇 시 몇 분부터 시작 이렇게 해놓고 자 보고서 이제 하다가 또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스톱해놓고 다시 이제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야근까지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그게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런 인터넷으로 이제 뭐 자료 찾다가 막 옆길로 빠지는 거죠 막 웹서핑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뭐 재미있는 거 그런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쇼핑도 하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막 스르륵 막 이제 금방 도덕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금방금방 가는 거죠 재미있는 거 보다 보면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막 쓸데없는 전화 막 길게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누가 전화 와서 막 그게 이제 업무상 중요한 전화는 모르는데 그냥 아 뭐 수다 떨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막 나 수다 떨고 이래서 막 길게 늘어지는 그렇게 길게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시간도 손해보고 그 전화가 딱 끝났을 때 갑자기 다시 일에 몰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거지 그리고 나의 에너지 그런 데다가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곧 에너지도 같이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전화로 그렇게 오랫동안 수다 떨고 이러면 에너지가 채워질까요? 에너지가 빠질까요? 대부분 에너지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플러스 에너지가 함께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습관들이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일하는데 난 너무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무리하게 의욕만 너무 앞서서 너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낭비하고 막 이러는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는 하루 중에 얼마나 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한번 줄이고 최적화시키자라는 답을 얻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어떤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탁 깔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이분은 컨설턴트인데요 그 생산성 전문가 아이비디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록펠러 같이 그렇게 막 그 세계적인 부자들을 이제 컨설팅하고 이제 이랬던 분이래요 생산성 전문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그 생산성에 대한 이제 이분이 얘기한 조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조언이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분이 얘기하는 생산성 조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릴게요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하니 기본으로 세 가지 체크해 보고 자 세 가지 그럼 체크 끝났어 그러면 이제 생산성 높이는 본격적인 방법 이거를 이제 함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자 내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여섯 가지를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여섯 가지 이거는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일에만 집중할 거야 우선 일로만 업무로만 여섯 가지를 만들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그럼 업무랑 자기 개발 이거 섞어서 여섯 가지 만들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 나름대로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은 그 나름대로의 하루 중에 중요한 일 있잖아요 여섯 가지 이렇게 자기 전에 적는 거죠 노트에다가 여섯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생산성 전문가 아이비리의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 여섯 가지를요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는 적어놨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자 이거 1번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이렇게 여섯 가지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 개발이랑 그러면 회사 이들이랑 섞어서 할 거야 라고 했을 경우 뭐가 있을까요 나 내일 영업회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거래처 계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매출 계획 보고를 공부장한테 해야 돼 그리고 나 혼자 할 거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책 1시간 읽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여섯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가야 되니까 이제 아침서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일 우선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그 나머지 일들은 뭐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자 운동 한 시간은 어 새벽에 할 거야 그럼 1번 제일 중요한 일 올려놓고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일 그 다음에 회사 일인 거예요 자 영업회의가 제일 중요해 세계 중에서 아니면 뭐 매출 보고 어 그건 이제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럼 이제 두 번째 매출 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딱 만들어 놓잖아요 자 세 번째 그 다음 날 딱 되면 첫 번째 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1시간 운동하기 그럼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출구 시간 전에 일찍도 끝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두 번째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비리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해결나야지 두 번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무조건 운동 한 시간 끝내고 자 그럼 거기다 줄 쫙 긋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끝났어 여섯 개 중에 두 번째 그럼 벌써부터 이제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그 내년도 매출 계획 보고 그럼 이제 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가서 막 집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일 막 쳐다보면서 아 나 이거 그 다음에 해야 돼 막 집중해서 보고 준비 다 끝나고 보고하고 그럼 그거 줄 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 막 세 번째 거래치 계약이야 그럼 계약서 다시 검토하고 막 그럼 그것도 끝났어 자 네 번째 영어 페이도 끝났어 그럼 줄 긋고 나머지 두 개 자 공부하는 거 하고 독서가 나왔는데 자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 한 시간 이걸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 책 읽어주다 보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나 하면 막 내가 더 졸려요 그리고 막 자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내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이 여섯 가지 중에 만약에 못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인데 다 하면 제일 좋고 있으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여섯 개에 반드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 공부 못 한 거 자 1번 그러면 공부하는 거 자 2번 뭐 이렇게 딱 적잖아요 그러면 또 1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중해서 그거 끝내고 그 다음 2번 집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제 마칠 때 그 중에서 못했던 거 그 다음 날로 반드시 넘겨서 그 다음 날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 여섯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한 이제 법칙들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생산성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방식이 근데 유명해지는 거하고 유명한 방식인 거하고 내가 내 실생활에 활용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나한테 맞춰서 내가 뭐 전업주부든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아니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장인이든 여섯 가지를 항상 이제 메모해서 그 다음날 이제 보면서 메모를 보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자구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은 생산성이 좋은 그런 나날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 오늘 유세미의 직장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이유 체크포인트 세 가지 하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굉장히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생산성에 생산성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